키키올리기입니다. 오늘 밤 제5회 메이저 대회로 불리기에 충분한 ATP 파이널이 시작됩니다. ATP 파이널은 8명의 탑랭커들을 불러보아서요.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왕중왕전입니다. 상금 규모와 랭킹 포인트를 봤을 때 제5회 메이저로 불리기에 매우 매우 손색이 없습니다. 무패로 결승까지 올라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요. 48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우리 단, 우리 돈 63억 원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 상금이 40억 원대인 걸 감안하면요.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랭킹 포인트 역시 최대 1500점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랜드슬램 바로 아랫단계고 마스터스 시리즈, 1000시리즈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TP 차원에서 이 대회를 그동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간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대회 역대 최다 우승 8번을 기록해서 페더러의 기록을 깨느냐. 그리고 조코비치가 이 대회 우승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 이 부문도 새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요. 누가 조코비치의 우승과 기록 달성을 막아설 수 있느냐로 좁혀지겠습니다. 조코비치로 시작해 조코비치로 끝나는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8명 가운데 조코비치만 36살이고요. 그 다음 어린 선수가 다니엘 메드베드 프로 27살입니다. 그리고 알카라스와 홀고르네는 이제 겨우 20살을 넘겼는데요. 그린 그룹과 레드 그룹으로 나뉘어 있고요. 1번 시드 조코비치를 필두로 야닉, 시너, 치치파스, 홀고르네가 그린 그룹. 2번 시드 알카라스와 메드베드프, 루블레프 그리고 즈베르프가 레드 그룹입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이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한 번씩 대결을 하고요. 상위 2명이 중결승에 진출을 해서 반대편 그룹의 1, 2위와 크로스로 대결을 해서 최후의 결승전 맞대결에 성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코비치가 있는 그린 그룹부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그린 그룹에서 중결승에 진출할 2명, 저는 조코비치와 야닉, 시너를 선택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윈블던 결승전에서 알카라스한테 패한 이후에 17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파리마스터스에서도 컨디션 난조를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스터스 시리즈 40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는데요. 지금 이탈리아 토리노에 도착해서 연습하는 모습 보니까 컨디션 장난이 아닙니다. 알카라스와 연습게임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알카라스조차 게임이 안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물론 연습게임의 과도한 의미부여는 금물입니다만 그린 그룹에서 조코비치를 견제할 수 있는 선수, 저는 야닉, 시너를 꼽겠습니다. 2023년 기량발전상을 받아도 될 정도로 시너는 1년 내내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이 최절정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57승 14패, 4개의 투어 타이틀을 획득했고 커리어 하이인 세계랭킹 4위까지 찍었습니다. 특히 시너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하고요. 캐나다 마스터스 시리즈를 우승했고요. 하반기에 베이징과 비엔너 오픈이라는 1000시리즈 같은 500시리즈를 우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드베데프와 알카라스라는 자신보다 윗랭킹의 선수들을 계속 이겼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한 단계 더 올라섰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고요. 특히 5세트가 아닌 3세트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 그 어떤 선수도 시너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코비치조차도요. 시너는 이탈리아 태생이기 때문에 토리노가 사실상 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대회를 위해서 파리마스터스를 중도에 기권했을 정도로 강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시너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와 라운드로빈 오프닝 대결을 펼치는데요. 치치파스가 비록 상대전적에서 시너한테 5승 3패로 앞서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 로테르담 실내 하드코트 대결에서 시너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치치파스의 몸 상태가 토리노에서 훈련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너에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ATP 파이널입니다. 그린그룹의 두 번째 경기로는 조코비치와 홀거 르네가 대결을 하는데 물론 르네가 아주 보기 드물게 조코비치와 상대전적 2승 2패로 맞서 있습니다. 또 매 경기마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베스트 컨디션의 조코비치를 꺾기에는 아직 르네의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시너와 조코비치를 그린그룹의 준결승 진출자로 예상을 하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너가 조 1위를 차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레드그룹인데요. 2조. 섣부른 예측은 금물 같습니다. 알카라스와 메드베데프, 루블레프, 지베레프 전부 다 준결승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현재 상태로 그런 선수들입니다. 알카라스가 랭킹면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 최근에 폼이 좋지가 않았고요. 윈블던 우승한 다음에 알카라스는 엄밀히 말해서 슬럼프를 꽤 긴 기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박 조코비치에게 신시네티 마스터스 결승전을 패한 후유증이 컸던 것 같고요. 실내 하드코트에서 서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메드베데프와 지베레프와 같은 2m 타점 높은 플랫서브를 알카라스가 아웃도어 하드나 클레이처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카라스와 루블레프 아직 공식 전적이 없지만 작년 12월에 아부다비에서 열린 초촌 경기에서 루블레프가 알카라스를 완전히 박살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초촌 경기고 알카라스의 몸 상태가 당시 부상에서 갓 돌아와서 거의 처음 실전을 치르는 메롱인 상태였다는 걸 감안해도 루블레프의 속사포 같은 포인트가 알카라스에게 매우 위협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루블레프의 최근 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코비츠와 파리마스터스 4강전 루블레프의 테니스 인생 거의 최고의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요. 조코비츠와의 격차를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줄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대회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안고 이번 대회에 온 만큼 루블레프가 저는 그린그룹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루블레프와 메드베데프가 4강에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4강은요. 조코비츠와 시너, 루블레프와 메드베데프인데요. 이 예측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만큼 실내의 빠른 속도의 하드코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은요. 8명의 출전자 전원이 전부 우승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는 정말 특히 더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치치파스와 즈베데프 그리고 메드베데프는요. 이미 2대회를 한 번씩 우승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야닉시너와 헐고르네 역시 인도어 하드코트에서 가장 베스트 테니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들입니다. 자 제5의 메이저 ATP 파이널은 스포티비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고요. 2023년 남자 테니스 최고의 진술을 만끽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라운드로브윈을 잘 챙겨보고요. 4강 이후를 전망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